중국어 이름은요 그래 주시고 이거만 아이고 라이광 님씨 사랑합니다 쓰고 있어요 아이고 누른 거 아니야? 그거만 쓰고 있어요 저희는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관린이가 그렇다면 진심 맞는 거 같아요 네 라이광 님 사랑해요 근데 여기 여섯 글자인데 글자 수가 안 맞는데? 그거는 네 아 중국어로 맞네요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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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액션은 뭐 위너 이동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M-Wave Meet & Greet